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드기야 왕이 예수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왁께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와의 말씀이 여왁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국당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희를 섬겼은지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걸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그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아도다 그러므로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이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해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에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아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빌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주가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기모면용 일시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시드기아 왕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예루살렘 성 함락과 유다 왕국 폐망의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잔인하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BC 588년에 바벨론에 침공을 당한 유다 왕국은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방어전선이 무너지고 라기스와 아세가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성들마저 함락당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시드기아 왕은 이 위기의 원인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을 때 잘나갈 때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큰 환란을 겪으면서 다 죽어가게 생겼으니 모두가 다 죽게 생겼으니 이제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다 죽게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겠다는 의미로 시드기아 왕의 주도로 나라 전체가 노예를 해방하겠다는 서약식을 요란하게 거행하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선포했고 또 두 조각을 낸 송아지 사이로 피를 밟고 걸어가는 의식을 생함으로써 만약 맹세를 깨뜨리면 이 송아지처럼 심판받겠다고 다짐합니다 노예 삼고 있었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계명에 근거한 것입니다 히브리 종을 데리고 있다면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이라고 하죠 오늘날에는 안식년이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 1년 동안 휴가를 주는 게 안식년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매 7년마다 노예된 히브리 종들을 되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부분의 모든 이방 나라 세상 나라에서는 노예 제도란 부유한 사회계층의 이득을 위해서 인간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노예를 소유하는 일은 경제적인 생산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지속적인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게서 종이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다시 자립하기까지의 일시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경제적으로 고립상태에 처한 사람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종이 되어서 품삭과 숙식을 제공받으며 제기를 꿈꾸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이래로 이스라엘은 이 취지대로 제대로 순종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웃 나라들의 노예 제도를 모방하여 자기 이웃을 착취하고 차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배워서 그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세상과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문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이방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하고 또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해야지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지 어떻게 택한 받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방식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점에서 바로 그 점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순종하는 척 신용만 냈을 뿐입니다 그들은 특히 그들의 정치, 사회나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정치, 사회적인 차원과 경제적인 차원과 또 영적인 차원은 서로 분리되지가 않았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일이 또 경제적인 정의를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와 직결되었고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영하지 않기에 그들이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에게 잘못한다, 악행을 행한다 그런 일은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아예 성립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행해지느냐를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정한 순종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순종하는 척 하는지 그것은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이웃에게 늘 한결같은 신실함과 사랑으로 대하며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대의 백성들은 지금껏 제대로 된 순종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 터이니 제대로 순종할 터이니 한 번만 바십사하고 하나님께 노예 해방을 선포하면서 매달린 것입니다 유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속을 알면서도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속눈샘치고 돌이키십니다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을 휩쓸며 장악하는 것에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출동시켰고요 너부가 넷살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애굽의 진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포위를 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장면은 히스기아가 히스기아 왕 기억하시죠 그 히스기아가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엎드렸더니 여리살렘을 둘러싸던 사네리베 아수르 군대가 본국의 흉흉한 소식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포위를 풀고 니누에로 돌아갔던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만남시다 제 연장이 말을 잘 안 듣네요 이렇게 히스기아 때 사네랩의 대군이 리너로 돌아간 그런 일을 연상시킵니다 히스기아와 유대 백성들은 그때 큰 해방을 체험했습니다 히드기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누구가 안나사라 예루살렘을 떠나가자 바로 이거야 아싸 시원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역시 우리 생각이 맞았어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비슷했지만 그 다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히드기아 왕은 히스기아 왕이 아니었고요 기적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개버릇 남 못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드기아와 귀족들은 이제 좀 숨통이 트이자 태도를 싹 바꿔버립니다 그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거창한 맹세 예배가 무색하게 그들은 노예 해방령을 무효화 시키고 모든 동족 노예들을 원상복구 시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니 그 노예들이 얼마짜리인지 얼마짜리인데 다 풀어주다니 그게 돈이 얼마야 이 생각부터 났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곧 망할 지경이 됐을 때는 이제 자신들 재산도 보존하기 어려울 터이니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지만은 막상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니 자신들의 재산을 유지하고 또 축적하는 일이 다시 최대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귀족들과 부자들이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니 히드기아 왕도 모른 척 어물쩡하면서 그들의 행동에 동조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어도 돌아서면 싹 다 잊어버리고 또 잠깐 동안의 폐화가 왔다고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풀어드린 노예분들은 사흘 안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면 순순히 돌아올 노예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공권력을 투입하고 말을 안 들으니 현상금을 걸고 또 추노를 파견하고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시끄럽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을 수가 있고요 아마 나락골은 뒤숭숭하고 말이 아닐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드기아와 유대 귀족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언약을 뒤집은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어로 돌아오다 돌이키다를 뜻하는 슈브라는 동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으나 눈앞에 어디 있는 거리는 이익 때문에 너희의 뜻을 다시 돌이켜버렸고 풀어주었던 노비들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구나 그러니 내가 바빌론 대군을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느냐 너희가 어디로 돌아섰냐에 따라서 너희의 삶과 미래에 어떤 것들이 돌아오게 될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히드기아 왕과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돌아섰으니 그들의 원수 바빌론 대군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유롭게 하다 풀어주다라는 뜻을 가진 라파라는 동사도 반복적으로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너희 형제 히브리 종을 제 7년째에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라는 율법을 너희 조상들은 전혀 듣질 않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모처럼 마음을 바꾸어 이웃을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는 계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다시 생각을 바꾸어 그들을 다시 노비로 삼는구나 너희가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으니 내가 이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서 너희를 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으로 무엇을 묻고 무엇을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묻고 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풀어야 할 것을 오히려 묶어버리고 묶어야 할 것을 풀어놓음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들의 폐망을 자초합니다 묶어야 할 것과 풀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만약 모든 히브리 노예가 그때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유리탈림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누군가의 종으로 묶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져 버려라 이놈의 나라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울분을 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회는 이미 필연적으로 쇠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 왕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왕국도 다윗의 나라였지만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낼지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고 그 정신을 살려나갈지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묶어야 할 것은 우리가 묶고 또 풀어야 할 것을 풀어내는 구체적인 순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순간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모면할 요량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척하는 가식적인 신앙이 혹시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 봅시다 호주와 대한민국과 모든 나라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분노와 한숨과 저주가 쌓이는 나라가 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